자 이거 먹어봐 너무 바삭해 신사위원들이 이걸 좋아할 것 같아 식감이 좋다고 식감을 되게 따지시더라고 다들 식감을 되게 따지시더라고 아니 아무때나 식감 따지나? 정면에 따라서는 나한테 하는 거 지금 이번 주인공 이정현 씨의 메뉴 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! 떨리겠다 너무 떨려요 뚝배기로 오네 뚝배기로 내르기 모양 있지 않아? 파스타예요? 파스타? 네 토마토 파스타 공을 죽이겠다 조개가 이렇게... 이정현 씨 판정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떨려 제가 열흘 동안 촬영을 뒤로 하고 남편과 삼시세끼를 파스타로 먹으면서 정말 어렵게 연구 개발했고요 서양에 해산물 토마토 파스타에 묵은지를 넣어서 한국적인 맛을 좀 섞어봤어요 요리의 제목은 와 세잔 파스타로 바꿔 입니다 와 바꿔 와 바꿔 자 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약간 김치찌개 느낌이야? 김치가 막 들어가 있어서 아 또 카메라에 또 보여주시면서 아 맛있겠다 야 이거 맞춰면 좀 좀 좀 좀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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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센데? 응? 아 큰일 났는데? 네... 어우 지금 뚝배기까지 아예 들고 드시는데요? 저기 이승철 씨! 이승철 씨! 주먹에서 드시는 것처럼 드셔 어... 봐봐 흔삼돈입니다 형 이거 한 그릇 뚝딱 먹고 마당 쓸어 말인! 마당 쓸어 말인! 뚝배기 바닥 긁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우 cuales음 wan goes